021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1989년 창립 이래 1998년 혁신적인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 사업부문은 환경가전과 코스메틱으로 나뉘어지며 매출액의 90% 이상이 환경가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환경기술연구소와 협력업체 등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으로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대부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필터 자동생살라인도 갖추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정수기, 가정용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환경가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마케팅 기법으로 렌털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 서비스 전문가 코디를 통해 사전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정수기, 청정기, 연수기, 매트리스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함 대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비대 시장에서 수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바 환경가전 렌털 업계 1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 재무 대시 일시불 판매 감소세에도 노블 컬렉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등의 렌털 증가와 정수기, 매트리스 렌털비 인상, 해외 법인의 견조한 성장세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증가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안정적인 렌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매트리스, 안마의자 등 신제품 출시 확대, 해외 법인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코웨이의 시가 총액은 3조 1,66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코웨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7위입니다. 코웨이의 상장 주식 수는 7,379만 9,619주입니다. 코웨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웨이의 퍼은 7,48배이고 추정 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2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만 1,8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33원이고 추정 EPS는 6,61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3만 3,5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6만 7,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 064억원, 6,402억원, 6,77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047억원, 4,655억원, 4,578억원입니다. 코웨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8번지 80%이고 유보율은 5,679.4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39 더하기 1.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03이며 전일 대비해서 0.44-0.0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2023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2,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2,250원보다 6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42,280원입니다.